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 배송이 있는 인형이 두 개 있다고 해서 뜯어볼거에요 해외 배송이라고 해서 두 개가 동심이 있네요 이렇게 두 개가 동심이 있네요 이렇게 두 개가 동심이 있네요 연결물을 뜯어볼게요 또 잘 닮은거예요 어휴... 여러분 잘 뽑는거야? 음... 아니 뭉터는 또 멀크가 되étais entfer니다 뭉터 안에 또 멀크가 되어있어요 편 Dave 신형chnyl 숏처럼 비임 쿠키를 톡팥이라고 음 sunrise 스스로도 멀콤하지 스틱크만 떼는 게 있어요 3개의 입술은 안정IC분도 보이고. 3개의 입술은 안정IC분도 보이고. 3개의 입술은 안정IC분도 보이고. 뚜껑을 넣어주세요. 뚜껑을 넣어주고 뚜껑을 넣어주세요. 케이스에 적어놓으면서도 케이스에 적어놓으면 표정도도 없나요. 테이프도 포즈. 진짜 바꾸고 정돌들이나 티가 나요. 테이프를 포장하고 포즈. 테이프를 포장하고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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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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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urvivor Mag cartoon. thereof. 을 외국ło 아이들. 비쥬얼 whatnot Look. 그런 Wendy. 그러면Playila. 까 Georg. 이거는 바로 포트코. 가격을 혼자 치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생일 배송이라 좀 많이 집에 tiene. 6월, 12월에 시킨거에요. 오늘 왔더라구요. 솔직히 만들어볼게요. 이번엔 너무 귀여워. 안 뜯어볼 수 없잖아. 제가 원래 헤드로키티, 쿠로미, 이살레오의 시나몰을 까지만 좋아하고 잘 골랐는데 최근에 포차코를 알게 됐는데 너무 귀여운거에요. 세상에. 아니 포차코가 이렇게 귀여운 일이야? 이게 목도리가 제대로 안되있어서 사실은 좀 해줄게요. 약간 잘 안되서 포장같은게 잘 안 맡겨져있어서 목도리가 됐다. 포차코 목도리 너무 귀엽죠 여러분. 너무 귀엽다. 우리 포차코. 뒤로 넘겨야겠다. 저거 너무 난다. 귀여워. 차코야. 귀에 와이어도 있어요. 있는지 몰랐는데. 게다가 키링까지 달려있어. 대박. 완전 짱 귀여워. 내가 완전 포착 포착. 볼터치도 되어있고. 배에 터치도 이렇게 기대발로 안했는데. 너무 짱 귀여워. 가성비가. 진짜 대박 귀여운거에요. 와이어로 되어있고. 깝지같이 생겼고. 산림은 기세를 저버리지 않는다. 너무 귀여워요. 차코이. 진짜 더 키우고 싶은 강아지다. 코랑 눈 박힌거. 내가 점토로 만든거랑 차원이 달라. 너무 귀여워. 조금 더 키우고. 일단 콩을 풀 수 있는 콩콩을 한 것 같고. 저렴하게 잘 보니. 나머지 하나는. 우울엣만한 기세를. 이렇게 빨리. 좀 찢어져요. 렌즈가 보여요. 안쪽으로.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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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우 마늘은. 오우 속성의형입니다. 오우 속성의형은 나중에 모두. 오우 속성의형은 나중에 모두. 회사에 있는 거. 아까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로 들어있는. 설명서 같은거죠. 명함은 없네요. 이게 명함이 아니라 상큼 신상이네요. 나중에 보관하면 쓸 때가 있겠지만. 오우 속성의형은 나중에 모두. 오우 속성의형입니다. 오우 속성의형입니다. 오우 속성. 오케이. 여기 머리에 보시면. 달. 파란 달이 있구요. 토키비. 그리고 여아 이름은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만든건지. 아니면 뭐. 작가님이 따로 있으신건지 모르겠는데. 배꼽이지. 카페비전 거시기 위에요. 좀 위치가 애매하게. 민망하게. 여기 배꼽이지. 클로버. 이름이 클로버 같은거 아닐까요. 별도 별같은 약간 웃음짓는 듯한 밑에 분홍색 포인트, 웃음짓는 듯한, 토끼 이빨 같은, 토끼지 너무 귀엽죠. 토끼도 복슬복슬하고, 처음 봤는데 후기 옛날에, 아니 다른 분이 운역 봤거든요? 근데 머리가 빵씨가 너무 귀여운 거야. 실물을 보니까 더 귀여워.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세일 때문에 샀던 거예요. 저번에 사고 싶었던 인형인데, 원래 근데 저번 달에 세일하게 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천원, 이천원, 삼천원 더 저렴해. 이렇게 갈수록 점점 저렴해지는 것 같고, 세일도 막 자주 하더라고. 아깝다. 난 쿠폰도 쓰고,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저렴한 날에 샀는데, 더 비싸게 났다. 결과적으로. 지금부터 저렴하다가 좀 애매하게 나의 돈을 몇천원 낭비하게 해준 너희도? 야, 내가 인형에 옷을 입혀줘. 뿅! 하지만 나에겐 편집 기술이 있지만, 오랜만에 짱구, 휴제통, 인형 옷 꺼내봅시다. 맨날 봐야돼. 이 액션 강음과 짱구, 귀여운, 그리고 사실은 아빠였다는 귀여운, 이름만 봐야돼요. 다리터, 짱구 아빠 다리터, 인형 옷을 입혀줘. 이렇게. 바라밤밤밤. 짱! 앗! 떨어진 않네. 올해 차코. 옷을 입혀야 하는데, 사실 이거 내가 준비를 안했어. 얘 아이가 되게 늦게 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 달 정도 시켰는데, 아직도 한참 지났는데 아니길래. 아 진짜 얘는 인형 옷이 딱히 필요가 없겠다. 한참간 있는구나. 너무 늦게 온다 이 생각이었는데. 근데 왔다. 내가 방심한 사이에 와버렸다. 사이즈 너무 작아. 인형 옷 사다 하나 꺼내볼게요. 이거 20cm 맞나? 15cm인 것 같은데? 토끼의 토끼 옷을 입어볼까? 들어갈려나? 입혀오면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 있지 알겠죠? 입혀오면 들어갈지 알겠죠? 발은 일단 들어가. 무슨 옷이든 입혀봐야 돼. 그래야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어. 팔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옷이 부족해가지고 뭐라도 입혀야 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서 입혀봅시다. 팔은 솔직히 뚫어주고 싶다. 왜냐면 발이 포인트인데 발이 안 보여. 머리는 퐁실퐁실해도 대두 느낌이 덜 나요. 털이 부드럽게 잘려져서 머리가 대두 느낌이 덜 나다 좋다. 다른 건 몰래. 아이씨 안 들어가. 15cm 온 의신가봐요. 딱 봐도 사이즈가 안 맞는 느낌인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벗어놓아. 옷 하나씩 입혀봅시다. 서둘이 필요 없잖아요? 좌석 꼬리. 잘 붙어요. 전 잘 붙는 이유는 좋더라고. 그래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붙었어. 누가 봐도 15cm. 10cm. 이것도 10cm. 이거 너무 작다. 자켓 이거 하나 들어가긴 해? 너무 작아. 옷 하나 하나 합시다. 얘도 너무 작아요. 맞는 게 있으면 안 버렸어. 갑자기 헤이마마를 주고 싶어. 노래를 부르고 싶어. 예스비용의 예스비용의. 근데 개뜬건 없어. 노래 좀 못 들려. 나 바지 맞는 게 하나 있네. 근데 벨트도 없어. 벨트도 있으면 좀 멋있지 않을까? 근데 얘는 외모 귀엽게 생겼는데? 딱히 멋있는 외모가 아니라 그럼 모르겠지만 모르겠어. 아 이거 바지도 손에 사이즈 안 맞나? 이거 10cm? 15cm 온 의신가? 누가 날 것 같은데? 벨트뜬이. 손에 너무 안 들어가나? 밤하늘의 펴얼. 그것도 갑자기 부르고 싶어졌어. 진짜. 이제 노래가 왜 이렇게 부르고 싶냐? 노래방 아야 되나? 그랬던 거였어. 오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노래도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노래를 좋아해? 이런 거였어. 갑자기 부르고 싶었어. 바지가 맞나? 한마나부터 말은. 바지가 안 들어가요. ㅅㅂ. 발음 조심. 발음 중이. 바지. 질지 말고. 바지. 나도 닦고 올려나? 에이 엉덩이까지 들어가. 왜 잘 안 들어가냐고. 도끼꼬리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냐고. 사이즈가 안 맞냐고 들어가라고. 억지로 쑤셔 넣었더니 조금씩 들어간다이. 엉덩이를 조금씩 들어간다이. 그 사투리.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실이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갈 줄 알았어. 솔직히 막 사이즈 안 맞아서. 와 안 들어간다 거지 같네 이렇게 잡히는데. 제 기억은 20cm 못이 맞거든요. 맞는데 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들어가 있더니. 얼굴이 내려면 똥통이랑 잘 못 입히는 거였어. 똥통이랑 똥통. 이러니까 들어가네. 흐흫. 베이트 멋있다. 근데 약간 안 어울리는데. 흫. 귀엽기도 한데 멋있는 게. 응 약간. 좀 전에 중1병 인형 소개시켜드렸을 때. 그런 인형이 이거야. 잘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인형이 피곤한 대로 리뷰를 하고 싶었던 게.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인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전 흑시물치의 모습이 없어요. 인형 너무 좋아요. 20cm, 30cm 인형 너무 좋아. 난 40cm도 좋아. 연금이 한번 리뷰했을 때도 좀 큰 인형이었는데. 30cm 넘어가도 예쁘더라고. 인형은 손이 영역됐다. 가운데에 벨트가 따로. 귀엽죠? 벨트 남은 게 손 좀 조용히 좀 하고. 잘못했나? 아니 이게 벨트가 좀 차단 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잘 맞춰놔도. 나중에 빙빙 돌아가는 게 너무 짜증나요. 제 경험이라 그렇습니다. 자꾸 막 자리를 못 찾아서 빙빙 돌아가요 이런 거 싫어. 의실하고 다시 빼주고 다시 할게. 이게 꼬여가지고 반대로 넣었어. 됐다. 다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놓고. 뷰. 됐겠죠? 이번엔 안 꼬이게 잘했다. 가운데 이렇게 쭉 다 당겨줘요. 그리고 한 바퀴 넘겨서 다시 끼워주면 들어가겠죠? 원래 이런 손보다는 약간 옆에다가 이렇게. 쑤셔놓는 게 동물인데. 얘는 인형이니까. 사람으로서는 벌써 바지를 살짝 걸쳐가지고. 빙빙 돌아갖고 대충 묶었을 텐데.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형이니까 뭐. 됐다. 여기 쫙 안 들어가는 부분은. 바지 옆에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 쑥 칼짝 쑥 나오는. 이렇게 쑥 들어가거든요? 멋지고 깜찍하게. 난 염티난다. 이렇게 됐다. 옆에 살짝 넣었어. 이렇게 난 진짜 예뻐. 위에 너 입어줘. 아래만 입지 말고 변태같이. 사이즈에 맞게 딱 입어주고. 위에는 또 뭘 해볼까요? 보시면은 보시면은. 너무 작고요. 이건 너무 크고요. 사이즈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옷이 없는데? 많이 없어. 강아지 귀는 이미 큐토끼가 있어서 필요 없고. 꼬리도 이미 있고. 고양이 귀는 이미 토끼 귀가 있어서 별로고. 얘는 바지인 것 같은데 바지도 필요 없고. 지금 남는 옷이라곤 얘밖에 없어요. 근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입혀볼까요? 이 옷은 솔직히 안 어울리는 애가 없어가지고. 맨날 입히다가 포기하고 입히다가 포기했는데. 잘 어울리길 제발. 눈톱기가 되어줘. 이 옷이 좀 잘 어울려줌 좋겠어. 마이클 잭슨 옷같이 약간. 소화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인형 옷인 것 같아서. 처음 봤을 때 이거 세트로 온 건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귀여울까? 그래서 머리도 안 귀엽더라고. 노란색 머리를 한 속상 인형인가? 그게 있었는데. 걔한테 원래 입던 옷이거든요. 근데 쟤는 안 키워서. 키운다기보다는 지금 쓰질 않는 인형이. 별로 애정이 안 간다 인형이랑 처박히도 있거든요. 팔지도 못하고 귀엽긴 한데. 그래서 그 인형이 원래 기본 옷인데. 제가 안 입히고 있다가 입혀 보는데. 잘 어울릴까? 맨날 다른 옷에 입혀도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 하나씩 입혀 보이시다. 근데 은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지금 옷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따로 뭐 그래도 시켜야 되나? 아니면 방에서 또 가져오면 되니까. 정 없으면 또. 어쨌든. 따로 인형 옷도 시킨게 또 있어가지고. 12월달 본인 업소가 힘들었어. 12월달 본인 업소가 힘들었어. 에이. 이렇게. 빰빰. 빰. 짜잔. 그냥 옷을 입혔는데. 나름 귀엽고 잘 어울린다. 또 오늘은. 너무 잘 어울린다. 나는 따로 입히면. 아니 이게 대체 뭐야. 약간 중국 옷 같은 거. 차이나. 음. 10화 옷 느낌이라. 잘 어울려요. 다른 귀엽고. 약간 무쇠 소름 같은데. 마음에 드는데. 뭐 잡히고 분위기에 뭐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약간 뽀송뽀송. 귀엽게. 잘 완성이 됐다. 빠름도 귀엽다. 내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바지도 세트로 입어볼래? 바지가 너무 멋있는 바지. 어. 귀여울 것 같기도 한데. 잠은 느낌이 나려나. 폭실복실한 게. 귀엽지 않아요. 다른 귀여운 건. 바지 한 번 벗겨볼까요? 이 바지를 입히기엔. 솔직히 너무 멋있었어. 괜히 흰색에 입혔네요. 그쵸. 흰색에 괜히 입힌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바지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너무. 너무. 멋있게 생긴 바지야. 안 어울려요. 벗기는 것도 쉽네. 입히는 거 들을 게 힘들었는데. 들을 게 라니. 발음 조심. 바지. 이건 좀 입히기 쉽겠지? 여기가 뒤에가 엉덩이. 여기가 앞에인 것 같아요. 어. 뒤에가 조금 더 커. 빵쟁이 빵쟁이. 인형 빵쟁이가 들어가려면. 뒤에가 조금 더 커야 한다고. 뿅. 얍. 아. 힘들어. 너 엉덩이 왜 이렇게 크냐. 나는 옷 입힐 때마다. 엉덩이가 커서 애들이 좀 불편해. 나. 20cm 인형들 다 좋은데. 꼼기가 너무 커. 꼼기가 너무 커. 꼼기의 빤디. 근데 버로인강 옷은 안 귀여우니까. 그렇게 만들 때 이유가 있겠죠? 내가 죽어서도. 우리 귀여운 아가들은. 꼭 살아남게 말한다. 내가 나이 먹고 죽으면. 슬픈 이야기지만. 인형들은 살아있겠지? 속지 말고. 잘 보고 안 해서. 귀엽게 있으려. 난 누구랑. 나이 먹어서 살아남이라. 누구도 된다. 죽을갈 것이다. 너무 슬픈 이야기야. 애들도 내 채널 보지 모르는데. 뭔 소리야. 이런 얘기하면 안 좋았죠? 계속 다 입혔습니다. 분위기잖아. 어쨌든. 이렇게 입혀가지고. 위에 산이 입을 잘해서. 잠옷처럼. 이쁘게. 이쁘게. 잘. 정돈을 해주면. 자라잔.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나름 귀엽다. 꼬리도 붙일까? 꼬리도 붙는다고? 이거 팀장 5주에 붙어. 대박. 맘에 들어. 왜냐면 자석이 약해서. 맨날 5주에도 안 붙어서. 얘는 5주에도 붙는다. 진짜. 너무 귀여워. 나는 진짜. 너무 귀엽다. 차이미지가 어떤 느낌이다. 또 중국이야. 맞구나. 너무 잘 어울리는데. 중국으로 잘 어울려. 그리고. 인형 가방을 해줄까요? 딱히. 귀여운 게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이고. 기심 남아요. 꼬물나. 꼬물나. 작은. 어. 말을 하다 말하면. 이상한데. 바지 작은 거랑. 작은 넥타이. 작은 팬티. 이건 맞지도 않을 것 같아. 이게 10댄시 옷이라. 안 맞을 것 같고. 이 가방. 개복지 가방인데. 누구 건지 안 받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원래 다른 아이 인형 가방인데. 니가 해. 잘 어울릴 것 같다. 귀여운. 귀여운. 왼쪽에다가 딱 두면. 귀엽고 아기자기한. 토끼 인형. 뿜뿜. 안 쓰는 옷들은 다시.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오늘은. 보석상 인형과. 호척구 인형을 리뷰 해봤어요. 귀엽고 깜찍한.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달이 빛나는. 반나늘 토끼. 이름은. 안 지어졌습니다. 원래. 이름이 없는 인형인지. 한국인형인지. 자판인이 중국인지. 따로 판매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름. 논란은 없는 인형인 것 같아서. 물론. 인형은. 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더 없는 것 같아. 나는 귀여워. 너무 지어서. 이번 달. 쇼핑도. 저번 달. 사실. 저보다. 저번 달에. 그 단계가 확실히 맞지만. 또 말하면. 이번 달에. 받은. 토끼인형. 만족합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매력을 빠져. 귀여워. 깜찍한 발랄한. 인형의. 어이구. 내가. 인형을 못끈지. 이렇게 해서. 옷에서 신어줄까. 이대로 신을까. 좀 아쉬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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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퍼백 이거는 원래 인형 꼬리인데 꼬리가 붙지 않아 자석이 없는 애야 어떻게 붙이라는지 모르겠어요. 잘라다가 가발로 만들어 보여? 왜 이렇게? 그 툭 좀 이상한데? 꼬리인데 자석이 없어. 어떻게 붙이라는지 모르겠고 다른 인형 꼬리 자석이 있어요. 있는데 좀 이렇게 상어를 다시 씌워볼까요? 토끼도 상어가 아니니까? 이 자를 원할 때는 토끼인데 상어가 어느일까? 남자랑 상어 잘 어울리지 소자로 이 자를 써내려고 하는데 아쉬워서 무사라도 씌워보려고 귀엽게 심지어 씌워보려고 근데 귀가 좀 있어서 걸린짝거리고 너무 잘 맞아 20cm 귀여워 특히 밥먹어 수산시장 요즘 내 방에 있는 유애머니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 야 살기 잘했어 이 의상모장 나 이거 쓸 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너 써라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인형 꾸미는 스티커? 누이 스티커? 안 붙여도 될 것 같아 원래 다 붙였는데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솔직히 이런 인형으로 스티커 붙이고 그랬거든요 머리에? 이제는 붙일 수료가 없을 것 같아 너무 귀엽게 생겼어 세상에 뒤로 약간 빼고 귀도 빼주고 뒷머리까지 씌워주면 밥먹어 수산시장? 내가 요즘 있는 유애머니 개복지 가방에 상업모장까지 너무 귀엽고 깜찍해서 물려 죽어버릴 것 같다 근데 약간 사이즈가 애매한 것 같기라 귀를 좀 가리면 더 귀여워 귀가 보여서 더 귀여운가? 자연스럽게 가릴까요? 귀여워 진짜 딴 짱귀여워 귀여운 분들 짱귀여워 머리 대도야 못해 대도인데 귀여워 꼬리 떨어졌다 꼬리차 붙어 됐다 딱 붙어 딱 붙어 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인형 이 글 완성을 해봤습니다 보시고 귀여워졌다는 좋아요랑 구독까진 아니어도 좋아요는 아니어도 눌러주세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 옷때문이랑 가방때문이랑 약간 수원시장도 진짜 많이 난다 그쵸 되게 웃기네 감사합니다 안녕 끝까지 영상이 끝나버렸나 이제 최근에 영상 찍어놨어 보면 22분이나 지나있다는거 영상 되게 오래 찍었네 우리 차코를 어디 떠났나보네 아이고 수달 영상 찍다면서 날아가면 어딘지도 안보이네 영상 꼭 찾아보겠어 우리 꼭 차코를 어디가 그럼 봐주셔서 인심으로 감사합니 안녕 찾았다 진짜로 귀여워 호출 복싱 100세 같아 너무 맘에 들어 제 맘에 들어 이거보다 어떡해 이게 더 비싼건데 그래도 귀여웠다 진짜로 안녕 아 피곤해요 여러분 잠시다 이제 빠밤 주관 주관할 때가 없어도 화물한 사이 서랍사이 껴버려서 깽겨버린 일이 인용하다 그리고 나름 귀엽다 그런게 계속 웃고 있어라 감옥에 갇혔어요 하얘가 이렇게 귀엽잖아 귀엽잖아 이쁘잖아 약간 찰떡이야 이 분홍머리가 귀여워 어쨌든 잡읍시다 이제 피곤합니다 아이게끝대가 떨어졌어 치우자 받은건데 써야지 이따 양해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